.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는 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는 어떤 나라가 1위를 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채널 고정 20위 영국 88.54 19위 스페인 88.71 18위 프랑스 88.78점 17위 대한민국 89.06점 16위 벨기에 89.46점 15위 오스트리아 89.50점 14위 룩셈부르크 89.56점 13위 일본 90.14점 12위 아일랜드 90.35점 11위 독일 90.56점 12위 네덜란드 91.06점 9위 아이슬란드 91.09점 8위 호주 91.29점 7위 캐나다 91.40점 6위 스위스 91.42점 5위 스웨덴 91.62점 4위 뉴질랜드 91.64점 3위 필란드 91.89점 2위 덴마크 92.11점 1위 노르웨이 92.73점 93.13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3위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았고 중국은 100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순위에서 한국이 17위를 기록했잖아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얻어가지고 일본도 제치고 더 높은 등수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